복을 불러오는 48가지 황금단어 1. 열정 집중력으로 쏟아붓는 단순함의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다 2. 성공 성공하려면 남이 가지 않은 길로 최선 다해 노력하라 3. 최선 최선을 다한 노력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4. 도전 도전이란 상식을 능가하는 고차원적 행동이다 5. 가치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6. 완벽 완벽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라 7. 재능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 나의 재능이다 8. 경쟁 창의적인 삶에는 경쟁이 없다 9. 행복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10. 유행 유행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유행을 창조하고 리드한다 11. 용기 단 3%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용기를 성장시킨다 12. 신뢰 신뢰를 쌓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 13. 행운 진정한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14. 가족 가함한 사성이 가정과 사회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15. 감사 인생 성공을 만드는 에너지는 내 마음 속에 감사다 16. 기회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17. 처음 초발심의 소중함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지름길이다 18. 유혹 유혹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다 19. 변화 발전지향적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는다 20. 승리 작은 승리가 큰 꿈을 이룬다 21. 목표 우직하게 꾸준한 실천력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한다 22. 선택 자기 파괴를 선택하지 말고 자기 실현을 단호하게 선택하라 23. 열쇠 인생에 성공이 한 열쇠는 꾸준한 노력만이 정답이다 24. 콤플렉스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닌 나를 채워가는 것 25. 스트레스 긍정적 스트레스를 즐기자 26. 아이디어 엉뚱하게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27. 오늘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이다 28. 관계 서로 상생 서로 존중의 관계가 성공적 관계이다 29. 지혜 어제까지의 지식은 쓰레기다 그걸 판별할 지혜가 필요하다 30. 경험 생각의 경험을 넓혀라 다양한 경험이 성공으로 이끈다 31. 긍정 긍정으로 나를 채우자 32. 꿈 소중한 내 인생은 내 꿈으로 이루어진다 33.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은 능력을 최고치로 올려준다 34. 사랑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 자신 그르만큼의 사랑이 존재한다 35. 웃음 즐거울 때만 웃지 말고 웃어서 즐겁게 만들어 보라 36. 부자 부자는 가치 있는 유무형 자산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다 37. 봉사 봉사를 배워라 봉사만이 당신을 리더로 키운다 38. 돈 사람을 만나야 돈이 함께 굴러들어온다 39. 게으름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다 40. 시간 시간은 돈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41. 느림 빨리 뛰을 때 보이지 못했던 것이 천천히 걸을 때 보인다 42. 배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배움이고 인생공부이다 43. 고객 진정한 고객 만족은 고객을 감동적 리드하는 것이다 44. 실천 결국 모든 것은 행동으로 얻어진다 45. 결정 모두가 잘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46. 창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 창조다 47. 습관 생각의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48. 설득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상대의 한 방법은 설득할 수 있다